다온은 어때요 오늘? 저는 오늘 일단 팬들이 거기 적혀있었어요 상혁아 여자친구 왔다 나 봤어요! 팬들이 여자친구 왔다 해서 제가 너무 좋았고 여보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5불에 있었어 그 유명한 여보단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경쓰여 이상혁 신스건 갖고 오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신경쓰여 이상혁 오늘 엄마단 오셨나요? 오늘 엄마단이 한 200분 정도 오셨고요 그 여보단이 두 분 정도 엄마단이란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? 저도 한번 뵙고 싶은데 40세 정도 되세요 아 진짜요? 돼지띠 그 분들이요? 돼지띠 세 분 계셨거든요 아 진짜? 네 그래가지고 인사했고요